자 생각을 잡으려고 하는 한 여러분 실패합니다. 생각은 본성이 무상하여 무상한 본성을 붙잡겠다고요. 무상한 본성을 여러분이 멈추게 하시겠다고요. 일시적으로 조건을 만나면 잠깐 멈추겠죠. 영원히 멈추게 하는 법은 없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건 실패로 끝납니다. 만약에 고요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 에고를 고요하게 하겠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즉 어떤 필요할 때 잠깐 고요하게 하겠다. 그거는 스킬을 익히세요. 그건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고요하게 하겠다. 그건 최 망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에고는요. 여러분이 멈추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무상이 속성이고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선정 바람일이. 네. 답이에요. 노력 안 하는 선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을 떠난 선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람일이 뭔지 아시면 돼요. 참나는 본래 선정 상태입니다. 본래 선정 상태인 참나랑 접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에고를 선정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일시적인 선정은 가능하지만 영원한 선정은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선정 뒤에 다시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선정 상태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실패감, 좌절감을 맛봐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신다.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통 크게 수행하세요. 에고는 죽을 때까지 시끄러울 거고 영계가서도 시끄러울 거예요. 와 여기가 지옥인가? 와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정토인가? 계속 시끄러운 게 에고예요. 왜? 그러면서 에고는 여러분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걸 도와요. 에고가 여러분 관리해주는 담당자예요. 여러분을 잘 관리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은 에고가예요. 선택은 참나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돕는 건 에고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사실 어떤 것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자리예요. 참모 같은 자리예요. 계속 조언만 해줘요. 조언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결정 하나도 못 내려요. 이거 살까? 사면 죽일 것 같은데? 근데 좀 사면 그렇지? 뭐 어쩌자는 거야? 또 살려고 해요. 근데 좀 사면 아니지 않나? 안 살까? 근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에고는 계속 참모로서만 기능하지. 그럼 여러분이 이 에고가 힘들다고 이 에고 소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 참 무식한 발상이래요. 에고는 떠들게 놔두는 게 좋아요. 그게 맛이에요. 에고에. 왜? 참모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참모 말은 듣는 겁니다. 결정만 잘 하시면 돼요. 결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고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나랑 접속이 안 된 걸 걱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선정 덕목에 뭐라고 썼어요? 고요하고 깨어있는 참나랑 접속하라고 그랬지. 에고를 고요하게 하란 말이 없습니다. 에고는 고요할 필요도 없고 고요해지지도 않아요. 일시적인 고요 맛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나랑 접속해서 접속이 튼튼해지면 에고가 고요해집니다. 왜? 에고가 시끄럽건 말건 여러분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참나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은 에고를 강제로 고요하게 하려는 행위는 무조건 실패한다. 에고더러 움직이라고 해라. 나는 참나랑 접속할 뿐이다 라고 가야 무상 선정이에요. 그걸 선정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선정 바라밀이라고 합니다.